국회에서 망언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법을 통해서 맡겼습니다. 그런데 이런 토론회는 3년 전에도 국회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.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5.18 왜곡 처벌법을 번번이 반대한 건 이번 망언 공청회를 연 김준태 의원입니다. 2013년엔 명예훼손법과 중복된다고, 지난 2016년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. 2017년에도 부정적 평가를 못하게 하고 처벌까지 하는 건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반대에 앞장섰습니다. 이번 논란은 5.18 왜곡을 처벌하는 법안 마련에 일단 추진력을 실어줬습니다. 공동 발의를 합의한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넘어 실제 입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을 낼지에 따라 5.18 역사 왜곡의 역사가 뒤바뀔 전망입니다.